음악 현대상선이 다시 초대형 유조선, 즉 VLCC를 매각했습니다. 현대상선은 31만 톤급 유조선 유니버설 퀸과 유니버설 크라운호를 한 국적 선사에 팔았습니다. 거래는 선박 시세보다 다소 낮은 척당 4,950만 달러에 이뤄졌습니다. 영국 해용조사기관인 베셀즈밸류닷컴은 이 선박의 시세를 5,200만 달러로 평가했으며 현대상선은 5천만 달러를 받기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현대상선의 VLCC선대는 1998년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된 현대선호 한 척만 남게 됐습니다. 선사 측은 이 선박도 개조를 전제로 해양플랜트 업체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대상선은 수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VLCC선대를 매각해왔습니다. 2013년 5월과 지난해 4월 30만 톤급 유니버설 호프와 유니버설 피스홀을 선박 해체업자에게 매각했으며 이번에 다시 2척을 처분했습니다. 현대상선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해운업계 일부에서는 VLCC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VLCC 두 척을 매각한 건 맞지만 사업 철수로 볼 수는 없다면서 중대형 선박을 통해 장기 운송계약을 진행 중이며 추후 다시 VLCC를 매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SC뉴스 김단아입니다. KSC뉴스 김단아입니다.